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은 지난 1일부터 방치된 전동킥보드 신고 접수 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군은 그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업체의 자율수거를 위해 3시간의 유예시간을 뒀지만 제때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즉시 견인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고 가능하고 킥보드 업체는 견인차 보관소에서 견인료와 보관비용을 납부해야 장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업체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이용 전 이용약관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없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